내년에는 더 크게 정말 오늘 제일 아쉬워 하실 분이 여기 대학계좌 목사님이실 것 같아요. 공항 가시면서도 여러 번 아 이거 오늘 꼭 봐야 되는데 그래서 꼭 녹화해가지고 보신다고 하셨거든요. 저도 보면서 너무나 감동이 되고 한 분 한 분 말씀드리기에 너무나 다 잘하셨어요. 그래서 지금 아마 심사위원들 지금 심사 다 이렇게 점수를 합하는 것이 아주 힘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. 아까 우리 홍진기 사회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사람이 한 사람이 가고 또 그 다음 사람이 가고 계속해서 가다보면 뭐가 생기죠? 길이 생기는 거예요. 길은 처음에는 없죠. 한 사람이 가고 또 그 다음 사람이 가고 그 땅이 다져지고 다져지고 넓어지면서 넓어지면서 그것이 큰 길이 되는 거죠. 대학계좌 목사님 18년 전에 아무도 가지 않는 그 길을 저와 하나님의 음성을 갖고 순종하면서 가신 그 길이 이렇게 18년이 지나면서 우리 많은 성도들이 함께 마음을 같이하고 공감하면서 함께 노래하고 것을 다 함께 나눌 수 있는 이런 분화가 된 것이 마음을 다니고서 너무나 감격하시고 행복하실 것 같습니다. 또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얘기 많이 해서 너무 행복하시죠? 보면서 너무나 행복하고 저 기회는 또 열련한 공무원단이 계셔가지고 모두가 이렇게 한 가족이 되어서 찬양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노래하고 해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. 바람은 이것이 그냥 우리끼리만 하는 것이 되지 말고 이것이 우리 모든 전성교가 함께 부를 수 있는 노래가 되어서 주일 날도 부르면 좋을 것 같아요. 장르 그러시죠? 주일 날도 부르고 우리 모든 모일 때마다 오늘 부르신 노래들 같이 우리 찬양튼들과 함께 부르고 성도들과 함께 부르면서 이것이 우리 모든 노래가 되고 이 노래가 우리 가정에서 우리 지역에서 대한민국과 온 세계의 열망에 퍼지는 노래가 되기를 바랍니다. 오늘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요 일본부터 발목까지 하신 분들을 이렇게 다 봤더니 성균, 치료가 여기 다 있더라고요. 어떤 분들은 처음에 하신 분들이 부모와 자녀가 함께 나와서 그런데 엄마와 아들이 아니라 누나와 동생이 아니에요. 누나와 동생이 아니에요. 제가 이렇게 주저리주저리 얘기하냐면요. 점수가 아직 안 나오지 않아서 부모와 자녀, 성경치료에 나오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김에서부터 이웃사랑 인류의 봉사에까지 다 하나하나 담겨져 있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만 새겨지고 그것이 우리의 생각 가운데, 우리의 말 가운데,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이루어져 나가는구나 라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앞으로 내년, 후년 계속 우리 인천수목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신 위대한 일들을 기대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 효노래 경연대회가 우리는 이제 이렇게 2회로 합계해지지만 내년에는 더 크고 3회, 4회부터는 이제 아마 전국으로 전세계에서 우리 미얀마에 가서 베트남에 가서도 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. 그래서 베트남 효노래 경연대회.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이름을 하면서 휴미더하모니 휴미더머니 휴미더머니가 아니라 휴미더하모니 해가지고 전세계에서 모두가 함께 이렇게 효를 노래하고 하모니를 노래하는 기록의 날이 될 줄 믿습니다. 자, 이제 최종